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어, 소라야 갑자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? 맛있겠다 아, 엄마랑 마켓에 갔다가 너랑 먹으려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지 너는 바닐라 맛 좋아하니까 바닐라 맛, 나는 딸기 맛 고마워 와, 진짜 맛있다 근데 소라야 나 이거 그만 먹을래 어? 왜? 맛있다며 갑자기 왜 그래? 아, 이거 아꼈다가 이따 우리 아빠 줄 거야 우리 아빠가 며칠 동안 출장 갔다가 오늘 오시는데 나 그동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빠가 오시면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빠 드려야지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그렇구나,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근데 철이야, 너 그럼 며칠 동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얘기도 못했어? 하하, 아니 전화로 목소리도 듣고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고 매일 했는데 뭐야, 난 또 며칠 동안 아빠랑 얘기도 못했는 줄 알았잖아 근데 철이야, 네 아이스크림 좀 봐 다 녹았어 이게 뭐야? 다 녹았잖아 그럼 나도 이제 못 먹고 우리 아빠도 못 먹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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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